자 가보자 여기 있었는데 사람이 어디갔지? 여기있다 도망갔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리와라 저기있죠? 뭐하십니까? 아 저런 비민어 지상작강 하다가 다 죽은거를 또 좁중으로 해버리네 어허이 상자 그래 환자 다 때려 부시라 그렇지요 보셨습니까? 이 컨트롤 이 현란한 컨트롤 예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잘 봐주시다니 그렇지요 보셨습니까? 이놈이 이놈이 아이고 아까비 아이고 아까비 유튜브 도망갔네 도망갔네 히히히히히히 그래 살려라 살려 왜 안살려 빨리 와 일로와 흐흐흐흫 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왜 안살려 죽었잖아 니 친구 기다려 내가 간다 아까비 어디갔어 저기 있네 아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휴 짱 짱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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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도 도망가는구만 오 어디갔어 아아 어디갔지 이쪽으로 갔구만 아휴 저기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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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셨을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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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부터 아 너는 잘 잡히더라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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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다 저기있다 딴 데 맞고 두 대 맞고 포기하셨구만 포기해야지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옳길 한다니까 아 어? 저기 뭐야 쟤 뭐야 얘? 저기로 갔다 저기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살렸어 그걸 또 흐흐흐흐 그걸 또 살렸어요 우와 박수 박수 와 결국 거기서 탈출할 줄이야 여깄죠 와 쟤는 진짜 살아나가도 뭐 방 뭐 인정이다 인정 진짜 잡았구요 잡았구요 너무나 정직한 무빙 너무나 정직한 무빙 너무나 정직한 무빙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서 뭐하시게 네 꼬챙이서 혼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꼬챙이가 없냐 왜 꼬챙이가 없지 아 지하로 갈걸 그냥 일단 한번 풀리세요 한번 푸세요 푸십시오 지하로 가게 아 거기 계세요 흐흐흐흐흐 아유 판자가 있었네 지하로 갑시다 아 너무 많이 살았어 너는 갈대가 됐어 잘 가시게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어디 있을까 이제 지렁이 보는 어 여기 있네 가까운 데 있었네 갑시다 자네도 그동안 많이 고생했네 고생 많으셨네 가시게 가시게 좋은 곳으로 가시게 안노 네 차마 너를 썰 순 없고 여기에 commander 카위 shore 구셨습니까 올킬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올킬입니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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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구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흐흐흐흐흐흐